제가 중학생 때 일입니다. 그때 집안에 큰일이 생겨서 친척 오빠가 우리 집에 잠시 함께 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먼 친척이라 얼굴도 잘 몰랐는데 오빠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진 일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 어찌어찌 해서 우리 집까지 오게 된 것이죠. 마침 창고로 쓰던 방이 하나 있어서 그곳을 치우고 오빠의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친척이라고 해도 얼굴조차 잘 모르는 데다가 그 당시 사춘기였던 저는 오빠와 서로 간단히 인사 정도만 하며 서먹서먹하게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무렵 방에서 혼자 음악을 듣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음악 소리를 줄이고 가만히 들어보니 주변은 조용했고 전 다시 음악 소리를 키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맨발로 거실을 돌아다니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문을 살짝 열어봤지만 불이 꺼진 거실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일찍 잠드는 편이라 이 시간에 돌아다닐 리도 없었고 밖으로 나왔다고 해도 불도 안 켜고 돌아다니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방 밖으로 나가보니 소리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어두운 거실에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영화도 혼자 곧잘보는 소위 겁없는 아니었던 저는 그냥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방으로 와서 누웠습니다. 소리는 제가 귀를 기울이거나 거실로 나가면 멈췄다가 방으로 들어오면 다시 들렸고 그제서야 겁이 난 저는 방 문을 닫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새벽 2시 반 정도가 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처음엔 환청을 듣는 건가 싶어서 친한 친구 한 명을 불러 하루 자고 가게 했는데 그 친구 역시도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니 더욱 무서워지더군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전 되도록이면 새벽 2시에 잠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너무 더워서 가족 모두 거실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가족들 모두 금방 잠이 들고 잠기가 예민한 편인 저는 홀로 뒤척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곧이어 들리는 겁니다. 제가 새벽마다 매일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번적든 순간 소리는 이내 사라졌고 전 덜덜 떨며 눈알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들리는 발소리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몸을 벌떡 일으켜 주변을 둘러봤지만 조용한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 자세히 들어보니 그 문 열리는 소리는 친척 오빠의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빠 방문을 열고 거실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오빠는 거실에서 부모님 옆에 누워서 함께 자고 있었기 때문에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흔들어 깨우자 소리는 또다시 멈추었고 전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인기척이 근처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아침이 되어 있더군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밤에는 거실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방에 불을 켜두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나서 오빠는 거처가 마련되어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도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 집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가족들과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굳어진 얼굴로 뭔가를 잠시 생각하시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그 오빠 방에 돌아가신 오빠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청소를 하신다고 방으로 들어가면 자꾸만 인기척이 느껴지며 느낌이 싸늘하더랍니다. 그래서 청소도 대충하고 후다닥 나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제 말에 너무 무서워졌던 어머니는 더 이상 자세하게 알기가 싫어져서 제 말을 일부러 모른 척 하셨던 겁니다. 그때 그 목소리와 인기척은 뭐였을까요? 아들을 남겨둔 채 갑자기 돌아가신 오빠의 어머니께서 오빠 걱정에 잠시 집에 머무르셨던 걸까요? 보통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사고제가 끝날 때까지 이승에서 머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무섭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가슴이 좀 아프네요. 오빠가 어디선가 건강히 잘 살고 있기를 그리고 오빠의 어머니도 좋은 곳에서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는ns조사지 마지막 만원 대표가 사고가 yse scenarios 숙소 יכול 혼리 또 친구 Chrik L